제품이 쏟아지는 생활용품, 가전제품 시장에서 최근 고정관념을 낀 제품이 틈새 시장을 뚫고 있습니다. 사무실 서류 정리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냉장고 정리함. 서랍처럼 손쉽게 넣고 뺄 수 있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어, 클렌저, 제모기, 발각질 제거기, 속눈썹 손질기까지 미용용품들은 작은 크기가 대세인데요. 휴대하기 좋은 데다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특히 젊은 층에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의료, 건강기기에서 많이 사용되던 원적외선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기와 냄새 걱정 없이 고기나 생선을 구워먹을 수 있어 주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군요.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에서 고소한 맛과 냄새로 코와 입을 자극하는 버터 오징어. 간식이나 야식으로 제격이죠. 오늘의 한 끼 뚝딱, 냄새로 먼저 유혹하는 버터 오징어 만들기 시작합니다. 준비물은 버터와 설탕, 땅콩 버터잼과 오징어채인데요. 그릇에 버터와 설탕, 땅콩 버터잼을 한 숟가락씩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 녹입니다. 소스를 잘 섞은 다음 오징어채에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달궈진 프라이팬에 버터를 살짝 두르고 소스에 버무린 오징어채를 넣어 약한 불로 볶으면 끝. 단단하죠? 맛이 고소하면서도 달콤해서 간식이나 야식은 물론 밥반찬으로도 제격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